집주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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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제발 입으로 하지마 나 이거 성공하면 뭐해줌? 너 팥죽 좋아해? 오늘 동진 날인데 나 같이 팥죽 먹다 그걸 해주라는 거야? 너 이렇게 말 안하면 영원히 팥죽 아 팥죽 마야 팥죽 먹으라고 자 내가 카운트 해줄게 아니야 너 조용해 간다 빨리 팥죽 팥죽 기산맥 사줄까? 팥죽 먹을거야 맥주 사 먹어 비탄글로다가 꺼내 먹어 저 위스키 팥죽 좀 먹겠습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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